웨이브 및 봉춤을 추는 장면이 있어요 춤을 진짜 못 추는 거예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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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래 잘 춰요 그게 연기라고요? 완전 연기죠 무슨 소... 에이 그 정도 연기가 어떻게 되냐 나 춤 잘 추지 아 누구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방송 데뷔 초부터 선보였던 화려한 염정아씨의 춤 사위 춤 잘 춰요 네 영화 소년 창궁으로 가다에서도 완벽한 웨이브를 선보였는데요 그 춤추는 장면 보면 저는 손찌감 할 뻔했어요 요즘 영화랑 감초 MC로도 활동 중인데 감초 MC는 뭐예요? 매일 MC죠 너무 즐겁고 식초가 난대요 지금 식초가 난대요 시호가 되셨다는 소식으로 들었어요 저도 염정아씨 같은 몸매처럼 보이고 싶은데 추천해주고 싶은 기능성 속옷은 없나요? 몸빼요 몸빼요? 몸빼요? 몸빼요 굉장히 편해요 여러분 기다리실 거죠? 그 자리에 꼼짝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저희가 다가갑니다 수 굉장히 유쾌한 만남이었습니다 신혼재미의 신혼재미의 네 아니 그냥 라면은 먹으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죠 다른 의미는 없고요 네 만약 그렇게 찍어야 된다면 저는 출연하지 않겠습니다 라면은요 라면은요 너무 아쉬웠는데 아이비입니다 아이비입니다 아이비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목소리 좋으시던데요 한 주간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버리는 웃음 치료제 바로 개그콘서트인데요 요즘 재미난 새코너들이 아주 많이 생겼습니다 새로의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개그콘서트를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흔히들 봄은 여성의 계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유혹의 계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하늘하늘하게 옷 차려입은 여성분들 보면 괜히 좀 따라가고 싶은 없어요? 감사합니다 김재정씨 김재정씨 그러면 안 되겠죠? 따라가면 저는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네 죄송합니다 손만드리지 못했어요 네 올밤 어떤 패션들이 유행할지 스타들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올밤 유행 패션 지금부터 확인하시죠 조우정씨는 KBS 아나운서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패션으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스타들 특별하면서도 아주 색다른 매력을 발산하는 진화하는 그들만의 패션 세계에 지금 만나보시죠 먼저 스타들의 헤어스타일 청순함의 대표주자죠 아이콘 긴생머리입니다 이렇게 과감히 짧아졌는데요 짧아진 헤어스타일로도 100% 여성미를 발산합니다 자 그리고 스타들의 패션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선글라스인데요 모양도 색깔도 다르지만 모두들 정말 잘 어울리죠 선글라스도 컨셉이 있다고 하는데요 선글라스는 어떤 포인트인가요? 빅 포인트 빅 포인트? 아 눈이 부은 걸 가리기 위한? 아 네 그런 건 아니고 지금은 뒤태? 뒤태라면? 뒷모습 힙라인? 그렇죠 제가 힙라인이 자신이 빼거든요 아 그래요? 핥라인 한번 보여주세요 아 그래요? 아니요 알아요 아니ırd 여기서까지 여기까지 네 그렇습니다 진정한 멋쟁이는 뒷모습도 소홀히 하지 않는데요 화려한 의상이 눈길을 끄는 많은 시상식에서 누난히 여자스타들의 뒤태 우츠를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완벽한 표정을 보여주기 위해서겠죠 오늘 의상 컨셉이 어떤 거예요? 아 범이라서 좀 시원하게 노출에 괜찮아요 아 너무 잡혀요 자 그 이분은 최근에 파격 헤어스타일을 선보인 김민선씨인데요 이게 백발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을 봤어 백발이 그러니까요 한번 그럼 우리가 또 잘 어울리는 색깔도 맞으니까 어떻게 포즈 한번 자 정말 잘 어울리죠 죄송합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시죠 저쪽으로 한번 가시죠 자 갑니다 여기 포즈 딱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저거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분 더 합니다 동경철 씨. 우리 다 코스 안에 다 들어왔어. 휴닝도 워킹하고 있어요, 여기서. 패션의 선두주자답게 패션쇼 무대에서도 자주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스타들. 우리 연예가 준 게 얼굴이죠. 예, 이분 누구예요? 한지민 씨.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축구선수 백지훈 씨와 이마 맞대기. 한지민 씨 좋았어요? 저보다 어린 시대라고. 어디서 보셨어요? 김재동 씨만 보다가. 자, 맨날 이렇게. 뭐 어디서 구했냐고요? 얼마 전에 안 그래요. 패션 모델 김유현 씨.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김유현 씨도 패션 모델로 이번에 데뷔했는데요. 찍은 데는 2차선 도로 아니에요? 드레스. 드레스 입을 수 있을까요? 바로 쇼 들어가기 전에 메이크업을 해야 돼서 안 하고 왔어요. 아, 지금 쌩얼이에요? 보는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고. 그러게 말이죠. 모델분들이 아까 걷는 거를 리허설 때 봤거든요. 아, 정말요? 봤는데 이렇게 걸으시더라고요. 자, 아무래도 패션쇼 후에 관절염이 동반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김유현 씨. 음. 자, 엔딩 포즈 그래요. 네. 자, 끼를 주지 못하고 또다시 웨이브를 선보이던 김유현 씨. 아, 연예가 중결. 아, 연예가 중결. 대단하죠. 네, 잘하죠? 자, 이렇게 연예가 중결에 인사도 해줬고요. 자, 그럼 과연 디자이너가 꼽는 스타들 중 베스트 드레스는 누굴까요? 장동건 씨, 원빈 씨, 곤상우 씨, 이병헌 씨, 그리고 여성 스타는 최지우 씨, 이영애 씨, 김희선 씨. 패션은 상대방에게 건네는 첫 인사다. 나다. 자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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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스타들 패션에 향하는 구약은 최종대입니다. 웃음은 전염된다, 웃음은 감염된다. 감염되면 될수록 더욱 좋은 웃음. 그 웃음을 확실히 전해드리기 위해 새롭게 단장한 개그콘서트의 인기 코너와 새 코너를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정말 대단한 시청률이에요, 개그콘서트. 해야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코너죠. 개그 돈의 트레이닝입니다. 너무도 뻔한 결과를 예상하게 만드는 게임명 개그인 인기몰이 중이죠. 일상생활에서 있을 법한 소재로 웃음을 주는 대화가 프로에는 이미 인기 코너입니다. 아버지, 우리 반자입니다. 아버지, 이 아저씨가 황당하고 뭐하러? 소독차입니다. 파피도의 애매한 합법은 벌써 유행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통소재도 아니에요. 바지도 아니고 토시도 아니에요. 바지도 아니고 토시도 아니에요. 고통 디저히? 이건 후수티도 아니고 팬티 끌어올리는 것도 아니고. 팬이 끌어올리면서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누가 인사를 그렇게 하나 그렇게 이렇게